제주의 연기 아프사 일어나야지 아침인데 미야는 다른 해가 천천인데 아후밤은 백십분더 자야 돼 으우오오오오오 오늘 이렇게 파이팅해야지 스페셜 비디오를 찍으러 왔는데요 스포티한 컨셉으로 진짜 실제 배구팀 체육관에 빌려가지고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파이팅해야지는 너무 힘듭니다 아 이거는 또 한정판 앨범 자켓에만 실린 그 의상 있잖아요 그 옷으로 오늘 입었어요 왜냐하면 캐럿분들이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서 이 옷으로 입어봤습니다. 약간 운동 체육관 느낌. 석이 여기 있네요. 저를 찾으셨나요? 비주얼 체크하는 거 많이 나가더라고요. 아! 그분은 이제 도겸 선배님이고 저는 이제 석으로서. 석의 비주얼 체크. 석의 비주얼 체크. 이번엔 희생이 아저씨가 비주얼 체크. 근데 이 노래는 카드 cual이 장식이 다 같이 오는 게 록, 시민이란? 상대가 다 같이! 다 같이 오는 게 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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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1절에 얘기할 때 1분이에요 0.8이야? 1번 1번? 어디가 0.8? 꼬리! 아 거기야? 아 제가 어떻게 해? 다 1번이지 그래 대충 나는 형이에요 몇 가지 배웠어요? 몇 가지 배웠어요? 은근히 잘한다 잘한다 은근히 잘한다 은근히 잘한다 귀여운 거 보세요 약간 렌즈가 귀여워 고잉에서 했던 거 할래? 이런 거죠 힘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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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 스텝 원 스텝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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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복은 선물 수는 아니라 후삭수 안녕하세요 부삭수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스페셜 비디오 촬영이 끝났는데요 네 네 오늘 도겸이가 새로운 하트를 또 만들었는데요 아 그쵸 이게 사실 제가 드라마에서 보고 배웠는데 갯말 차트 차에서 이제 뭐 아 뭐예요? 할머니께서 이제 하트를 이제 너무 신명나게 이렇게 흔들면서 아 흔들면서 끼면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너무 고생하게 봤어요 갯말 차트 차에서 너무 오랜만에 저 너무 좋아했죠 너무 잘 봤는데 오늘 너무 즐겁게 촬영을 잘한 거 같아서 감사합니다 우리 킬업 분들께서 많이 좋아해 주실 거 같고 그렇습니다 오늘 재밌게 찍고 어 갑니다 네 네 그럼 지금까지 수석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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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제 7PM 7시 들어줘 스페셜 클립 라이브 영상을 촬영 중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많이 촬영을 해놔요 그리고 캐럿분들이 또 보는 재미가 있으니까 패더도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네 괜찮았습니다 새로 왔어요 아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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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다음 곡은 안녕하세요 제가 다들 여기 우리 눈앞에 잖아 긴긴 하신가 우리 둘이 만나 온갖 거리에 지친 하늘 한 잔 밤이 넘어 빨리 온갖 시간 안 멈춰라 비힘을 통하여 긴긴 하신가 우리 둘이 만나 온갖 거리에 비친 나를 한 잔 생각해 너가 딱 잘못한 기타 너가 딱 잘못한 기타 두인거 보면 같이 들어주면 될 것 같아 나만 믿어 OK, thanks 그럼, 우리 둘이 만나 농담 거리에 지친 하루를 한 잔 밤이 너무 빨리 온갖 시간 안 멈춰라 비힘을 미 내 귀가 녹는다고 해주세요 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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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nk you Thank you, you too 와, 웃음이 너무 좋았어 샤인 머스케트 샤인 머스케트 샤인 머스케트 샤인 머스케트 샤인 머스케트 샤인 머스케트 청포도 샤인 머스케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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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연습한 거 프랙티스 식사는 찹쏘어 카르티 식사는 찹쏘어 찹쏘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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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! 카르티 대박!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하트 고생했어 패더 예예 후석순에 7시에 들어줘 라이브 클립 영상을 다 이렇게 찍었는데요 너무 재밌었고 우리 패더가 참 귀엽고 순수해가지고 저희도 참 즐거운 그런 현장 분위기였던 거 같아요 이제 바로 또 엠카산옥을 또 가야 되는데 오늘 드디어 캐럿분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올 것 같습니다 좀 떨리고 두근거리지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해야지! onde? 아님 아이들 2 1 2 2 2